시작! 네, 첫 뮤직비디오 남자친구 남자친구 윤도준 오, 아네 맥주를 마실 때 아니면 뭐 이렇게 할 때 노래 봐? 아니, 아니 아니, 아니 맥주를 마시면 이렇게 아니, 언니 이거 있잖아 우리 다 같이 잔 들어서 건배 예 오케이, 언니가 맨날 나한테 하는 말 이거 했냐고 재호 재호 예 그리고 나 요즘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내가 언니한테 말했어 나 그때 폭주 쳐져서 머리 뿌리 검색해야 한다고 아니야 마드카소? 머리가 예 그리고 항상 이렇게 포션은 이유가 뭘까요? 세시 보려고 아니, 아니, 아니 이렇게 봐 이 라인 이름을 에스라이 한일 보고 여기 봐 여기 봐 박성미? 오, 예 그만 자, 우리 다 싸운 문제 다음 문제 그냥 형은